이거 스마트워치로 다 측정이 된단 말이지? 오 좋아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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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 아 진짜 요즘은 스마트워치 하나만 있으면 건강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워치 하나로 건강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문장이냐면은 헬스케어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사야겠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네, 자 바로 우리가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, 자 일단 큰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, 왜이러健康이라고 했죠 헬스케어라는 것은 결국은 건강을 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왜이러健康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야겠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要를 써줍니다 我要 나는 뭐 뭐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我要吗? 나는 살 것이다 무엇을? 職能手表 職能, 지능,手表, 손목시계 그러니까 지능, 시계에서 스마트 워치가 되는 거죠. 네,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문장으로 좀 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태블릿 PC를 사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태블릿 PC 있으면 너무 유용하잖아요.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? 일단 태블릿 PC는 빙반띠었나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? 자 이번 시간 이 두 가지 문장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. 혹시 스마트 워치 있으신 분들 스마트 워치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저 너무 고민되거든요. 119 구독자 여러분 우리 100세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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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